뭐하고 있나 했더니 재앙간원을 깨고 있습니다 에이 뭐야 이거 깨는거 어디서 더웠어요? 오 반갑다 됐다 쉽네 나 라인헬도 깨는데 재앙간원은 더 쉽네 재앙간원은 더 쉽네 재앙간원은 더 쉽네 아빠 재앙간원은 대결하네 이번에는 그래 그럼 다음주에 하자 오늘 보여줘봐 이게 뭐라고? 마수 마숨 예스 예스 비트 워리하다 배짜리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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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쉽네 이제 깨면 뭐 할거야? 깨면 미프한테 갈거야 인파? 어? 미프한테 한다고? 인파 왜 두번이가 젤다가 나오지? 인파 지구 시구 요기세여 그래서 제가 믿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